여러분 반갑습니다. 접니다. 오늘은 월요일 워리아일 저 쉬는 날이죠. 하지만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저의 욕망은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혼자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아굴 롬바완 니아굴 롬바완 니아굴 롬바완 니아굴 롬바완 반응이 없네요. 니아굴 롬바완 니아굴 롬바완 니아굴 롬바완 니아굴 재미없네요. 반응도 없고요. 자 여러분들 앞서서 녹화하기 전에 몇판 했는데 정말 화가 나서 여러분들 진짜 화딱지가 진짜 나갔고 우주가 책상 위에 있는데 샷건 좀 쳤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녹화중인 저는 강력해질거니까요. 지금 동쪽이죠. 다 보니까 동선이 이쪽 뚜루뚜루뚜루 갈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전기에 안 좋기려면 무조건 요런데 무조건 요런데 떨궈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밑에 나오든 위에 나오든 동선은 어디 나와도 나갈 수가 있죠. 네. 지금이야. 마이크 억울어 끌어주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거죠. 자 여러분 저는 저기서 타낼겁니다. 저기 집이 굉장히 좋아보이는군요. 저기는 정말 엄청나게 파밍 배럴이 심각한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피티기는 배럴 아주 좋아요. 자 방송도 여러분들 방송 안하고 혼자 하듯이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하겠지만요. 다 여기 지금 제 정수리 향하는 곳이죠. 지금 제 지금 제 빵댕이가 향하는 곳 거기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어허 빈대떡새끼 저거 녹두전이 음 야 근데 전같지 떡같지 않니? 잠깐만 돌려야 돼요. 돌려서 옥상에 태어나는 게 제일 람바원입니다. 그렇지 떨어지도 뭐라고? 옥야 옥야 응 응 응 응 아아아 씨바 일단은 파밍을 합시다. 저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벌써부터 총소리가 아우 제가 위에서 태어났다면 저 새끼 저 총소리 저 총은 내꺼였을 거예요. 아 이 근처에서 총소리를 내가 제일 먼저 내고 싶었는데 괜단 약 아깐 근데 총이 없네? 총이 있어야 됐는데? 토, 통이 어허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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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서 위에서 지금 지라가는 소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명 에드 에드잖아? 제발 마지막 희망입니다. 조졌 조졌습니다. 2층에 빨리 가야 돼요. 조졌 조졌 야 씨X 나시라니 나시라니 씨X 이렇게 된 이상 닌자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 위에서 위에서 소리 왜 소리 나 일단 에드 먹고 목숨을 서리하겠습니다. 조아 이 나시랑 할 수 있어. 사운드 플레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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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밤에 갈걸 휴발 왔다 왔다 아! 실화냐? 뭐야?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은 다시 끼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이슬팝 했죠 떨어질 때부터는 느꼈어요 뒤졌구나 옥상에서 딱 떨어졌으면은 이게 파밍발 벌썽고 저 새끼 나수로 멱따고 개갖고 있는 총 다 제가 가졌겠지만은 안타깝게 떨어지진 못했네요 잘못 응애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지만은 손풀기가 풀렸어요 이제 슬슬 슬슬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분이 남았군요 일단은 이 시작하자마자 빨리 들었으면 총부터 들고 쏘는 연습을 좀 해야됩니다 음 자세 손 좋구 그렇죠 요런거 요런거 샷건 예!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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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담아 빨리 담아 빨리 담아 그렇지 빨리 주워 담구 됐어 그리고 머신건도 먹어줘야돼 머신건 머신건 젤 머신건 이 새끼도 총을 먹지만 내가 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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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스틸 그렇지 배너 오브 스틸 그렇지 완벽했죠 네 먹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쏠려면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꾹 누르시고요 그냥 쏘세요 이게 여러분들 B 누르면 연사가 됐는데 연사는 처음 써보네 써볼까 아 아 꾹 누릅 나가잖아 헐 대박 처음 알았어 헐 대박 이게 연사구나 하나 알아갑니다 크으 그 다음 샷건 여러분들 여기서 에에에에에에 아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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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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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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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와이 봤지 영찬난 데미지 이 샷건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빡빡땡빡 카와이 카와이리 쏟아 보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갑시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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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하하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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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새끼들 아아아아 내립시다 아아아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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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내립시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토쏠렸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내항공에 항공 멀미를 유발시킨 겁니다 떨어질 때 구토중세 딱 내면서 잘못 착지시키게끔 아 저긴 아까 내가 뒤졌던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환상하겠습니다 환상한? 띵! 바로 환상하겠습니다 구토 멀미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거 따라라라 이렇게 보일거에요 하지만 제가 구토 구토 유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스무스하게 천천히 아름답게 백조처럼 내려갑니다 아아 저새끼 이따가 내가 딸거에요 음 아 근데 너무 빨리 때려 어 좋아 완벽하면 여기서 여기서 디디디 그렇지 당장 이겁니다 그 다음 뒤로 땡긴 다음에 아 또 덤벼 또 덤벼 슈발라마 아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슈발더가 먹어버렸 이렇게 아 형 형 형 형 형 형 쏘지마 쏘지마 형 잠깐만 x3 형 잠깐만 x2 형 잠깐만 x3 형 잠깐만兽 형 잠깐만 형 잠깐만 아 진짜 너무하다 봤죠 목숨을 구걸하는데 총구를 계속 겨누는거 이거는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정말 무서운 새끼들이네 이건 좀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